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인생탐구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함께 나눠볼 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생에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구체적 순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고통이라고 하지만 안 괴롭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괴로움은 막을 수까지는 없어도 최소화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괴로움이 발생할까요? 이제 뭐 많이 얘기 드렸는데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측은 프레질하지만 예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을 해야 돼요 결국 예측을 우리는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뭘 기반으로 예측을 하냐? 이거는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기준을 사로잡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건 다 대칭적인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분포도 가우시안 분포 그 다음에 그냥 선형적인 것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대칭 선형 선형적인 것들 이렇게 일직선인 것들 아니면 이렇게 일정한 것들 이런 거에서 여러분은 당연히 이럴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몇 분포 지진도 몇 분포, 화재도 몇 분포, 사건도 몇 분포 빵 터져버리는 게 나오면 그 괴리가 어마어마하게 심하고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를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왜냐면은 저희도 올해 사업 계획을 짰었단 말이에요 2019년에 체인지그라운드에 거의 대부분의 매출은 B2B에서 나왔어요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러니까 외주를 받거나 여러분한테 B2C, 여러분들한테 100원 여러분 광고 수익 1원 이렇게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크게 덩어리로 덩어리로 근데 일단은 이거는 계약을 한 거잖아요 예측이 어마어마하게 큰 예측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계약이 끊기면 큰 덩어리가 없어집니다 근데 어떻죠? 코로나가 빵 터졌습니다 초반에는 사실 괜찮았어요 왜? 다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다 그래서 계약 유지도 되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죠?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1분기 실적이 발편하고 당연히 적자가 낫겠죠 그러면은 주총 이런 데서 어떤 결정을 하냐 그 다음에 의사결정관은 어떤 결정을 하냐 예산을 삭감해라 저희는 거의 대부분이 문화행사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책 관련된 거 이런 거기 때문에 의식주 관련이 아니어서 1순위가 아닌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맨 처음에는 반으로 아 70%로 예산을 삭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작은 프로젝트는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오더니 와 거의 반 이상이 계약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이걸로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살고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안맹했을까요? 일단은 저희는 고 작가님이랑 팀장님이랑 이사님 직원들한테 계속 뭐라 그랬냐면은 B2B 의존도가 너무 크다 이러다 망할 수 있다 무조건 탈 탈 뭐 이렇게 탈 B2B를 해야 된다 B2C나 저는 이제 B2P라는 말을 제가 따로 쓰는 말이 있어요 B2 플랫폼 B2 여러분이 유튜브를 봐주고 광고 수익이 나면은 그 다음에 그것도 여전히 B2C지만 여러분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플랫폼한테 받거든요 근데 이 B2P 구조는 이게 쉽지는 않지만 되게 깔끔해요 정상 과정에서 그냥 알고리즘이 따박따박 그냥 프로그래밍 사야지 누가 전화해갖고 이번에 결제 얼마 해드릴게요 뭐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딱 일정 날 되면 따박따박 우리 회사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되게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아 요 얘기를 해드리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체인지 그라운드가 그게 있었어요 우리가 뭐 하자 뭐 하자 뭐 하자 그랬는데 치이고 코로나가 터지고 하니까 더 바빠져서 우리가 계획했던 걸 많이 못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예측했던 거 웅이사의 하루 공부는 매일 올라간다 이게 있었는데 웅이사가 블랙수환을 맞았어요 두 번 연속으로 아파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합니다 웅이사의 하루 공부가 못 올라가게 된 거예요 올라갈 게 없는 거예요 웅이사는 진짜 컨텐츠 AI인데 컨텐츠 알파고인데 올라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김주현 팀장님이 혁신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그래서 그 체인지가 계속 이랬어요 뷰수가 수익이 그 다음에 가끔 블랙선 터지면 이런 게 있었어요 가끔 블랙선 터지면 근데 김주현 팀장님이 팀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윤구 이사님이 뭘 달려주면 우리 뭘 올려야 되지? 하다가 그래 신박사님이랑 고약관님이 찍어놓은 거 잔뜩 있는데 그거를 진짜 편집의 영향으로 음악도 넣고 그 다음에 군더더기를 쳐버리고 재가공해서 사람들이 더 임팩트 있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얼굴로 나오면 재미없는데 배경음악에 멋진 화면 나오면 재밌거든요 그런 게 우리가 천몇 개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미 그건 잘 되는 걸 알았어요 왜? 여러분 이제 옛날 동영상 보면 이미 동기보험 영상 우리가 만들었을 때 잘 된 경우가 있어서 제가 뭐까지 만들었자냐면 제가 스크립트를 쓰고 편집이 아니라 아싸리 동기보험 영상 목적으로 우리가 대본을 써서 아예 콘티를 짜서 만든 거는 거의 다 잘 됐어요 임팩트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주현 팀장님이 만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잘 된 거예요 어? 잘 되네? 잘 되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올리기 시작을 하고 웅의사님도 아픈 거에서 돌아오면서 좀 이제 아 이 방향보다는 스펙트럼도 이렇게 하고 이런 이런 방향으로 쭉 가야겠다 하고 나니까 어때요? 이게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제가 되게 어디서든 모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틀렸었어요 제가 틀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혁신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가 한 20이었다고 칠게요 그럼 제가 아 이게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갖고 내가 볼 때 70도 문제 없을 거라고 목표를 70으로 잡은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근데 어때요? 70은 좀 힘들어 보이고 50으로 하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2.5배도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2.5배도 엄청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지나가다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이거 실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이게 지금 거의 180 200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때요? 10배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10배 우리도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잘 되는 거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측이 벗어난 거긴 하지만 어때요? 예측보다 더 잘 됐기 때문에 행복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에요 괴로움이 그러니까 OKR을 잡았는데 우리가 OKR 목표 잡는 것 자체가 처음 잡아봤는데 책 한 권 읽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지게 어렵거든요 특히 복잡계에서는 그래서 OKR에서 저희는 목표를 잡을 때 그래도 딴 데보다는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최고값을 잡지 않고 최저값을 계속 목표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최저값 목표를 70으로 잡았는데 지금 최저값이 200이 나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혁신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그거예요 이거 베이스로 다 예측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예측을 예를 들면 B2B 계약이라는 걸 예측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뭔가를 다 예측해놨어요 근데 와 살면서 여러분 코로나 터질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짜 그거 뭐 스페인 독감이 일어났을 때 그게 남 얘기였지 그 역사 속의 일이었지 우리가 살아 생전에 역사적 일에 들어갈 거라고 왜냐면 거의 전쟁 수준이거든요 사상자로 따지면 전쟁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사망자로 따지면은 근데 이런 일을 경험할 거라고 그 누가 예를 들면 제가 이코노미스트 2020이라는 예측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그게 매년 예측에 그러니까 매년 트렌드에 대해서 쓰는 게 있어요 제일 똑똑한 애들이 모여갖고 코로나에 코도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에 코도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괴로움이 발생하는 순간은 뭐다 내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예측을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차이가 발생하면 무조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 관련해서는 제가 이거는 진짜 요 관련해서는 좀 너무 리마커블 해갖고 우리가 성장한 스토리가 너무 리마커블 해서 저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요거는 제가 구체적인 숫자랑 구체적인 사례까지 다 말씀드려가면서 이거는 진짜 졸꾸러기를 위해서 오프라인 강연에서 무료로 제가 해드리려 그래요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너무 혁신적인 사례여서 그 다음에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된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예측 베이스로 그래도 우리는 예측을 덜하는 편이었는데 살아남았는데 B2B가 죽으면서 우리가 B2P로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오히려 B2B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이 B2B를 따지 못하면 당장 우리가 생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고시에이션 협상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B2P가 잘 되면서 일단은 뭐가 늘죠? 광고 수익이 는 거는 우리한테 되게 부차적인 거예요 우린 지금 트래픽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지식 관련 어떤 이런 문화 관련 행사를 하면 모객이 다른 비슷한 업체랑 비교했을 때 상대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모객이 잘 되고 그냥 압도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막 여러분이 모르는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막 유발하라리가 왔는지도 몰랐었는데 유발하라리가 기조연설을 줬는데도 막 뷰수 10, 100 이런 것도 있고 별의별게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런 문화나 관련한 어떤 산업진흥원 정부 소속 단체 이런 데서 주기 때문에 영리활동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썰렁썰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중요해서 이 돈이 되게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그냥 일단은 빨리 사업비 쓰고 말자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가슴이 아픈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 거 진짜 빡독 같은 행사로 추진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돈인데 그냥 눈먼 돈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아무튼 저희가 이 트래픽이 많아지면서 네고시에이션을 훨씬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서 더 퀄리티 높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의 속성을 바꿀 수 있게 됐어요 참회용으로 참회용으로 그러니까 뭐 이 괴로운 거는 뭐 말도 못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책을 저는 이제 출판업을 하잖아요 초판을 3,000부로 할지 5,000부로 할지 1,000부로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은 이렇게 3,000부로 하면 되거든요 2,000부는 저희는 잘 안 해요 3,000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예요 이 책은 제가 무슨 귀신이 씌었는지 좀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1,000권을 찍을 때가 있어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데 틀려버리면은 몇천권이 재고가 남아있어요 보통 출판사는 2,000부씩 찍을 거거든요 1세를요 근데 우리는 1세를 2,000부씩 찍는데 그 6,000권, 7,000권이 재고로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대형 출판사도 아니고 창고도 어마어마하게 큰 편도 아닌데 내가 무슨 귀신이 씌었는지 분명히 내가 방금도 말씀드렸죠 틀릴 때가 더 많았는데 아니면 맞을 때랑 틀릴 때랑 비슷비슷했는데 이거를 3,000분만 찍으면 되는데 왜 5,000불 찍을까 왜냐면 여러분 이쪽은 복잡계이기 때문에 택도 없어요 예를 들면은 그거예요 저희가 되게 야심차게 출판을 했던 게 대통령이 사라졌다는데 이 대통령 사라졌던 전미 1위에 퀄리티도 높고 드라마로 제작 중이고 이게 800만 권인가 팔리다가 집계가 멈췄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에서 읽은 분들도 다 좋아하는데 어때요? 우리가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건지 뭔지 그냥 우리나라 정세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판권도 한 3,000,000,000원 줬을 거예요 3,000,000,000원이 뭐예요? 이거의 판매가 왜냐면 판매가는 여러분 출판사한테 중요하잖아요 우린 출고가가 중요하거든요 40%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띄는 거기 때문에 근데도 어때요? 본전에 본도 못 찾았어요 뭐예요?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저랑 고약가님이 그러면은 돈으로만 봤을 때는 다 날렸지만 우리도 이런 책 좀 출판해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래도 뭐예요? 빌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었고 문제도 있었지만 업적도 있는 사람인데 정말로 내가 빌 클린턴이랑 완전 남이었는데 이 사람이 직접 쓴 책을 주도적으로 출판하면서 남의 레벨이 10이었으면 이제 이게 7, 6으로 줄어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럼 전 진짜 빌 클린턴한테 연락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뭐 기회는 날렸지만 그 실패 비용을 저희가 감수할 수 있어서 괴로움까지는 아니지만 엄청 짜증났다 엄청 짜증났다 괴로운 수준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걸 많이 줄여서 그렇지 저희가 뭣도 모를 때 제가 말했잖아요 보통 여러분 출판사 2,000권 2,000권 1세 뽑는다니까 근데 여러분 완벽한 공법 4만권 뽑았어요 4만권 20배 안 팔려갖고 고 작가님이랑 저랑 3일째 되는 날은 새벽 3시 반까지 통화했어요 너무 그냥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때요? 일치월장을 할 때는 초판을 2만권인가 찍습니다 근데 이거는 왕권보다 더 안 팔려 우리는 솔직히 일치월장 왕궁의 2배, 3배 더 팔릴 줄 알았어요 2만권 찍었는데 어때요? 안 팔려갖고 진짜 내 몸을 누가 줄이를 트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괴로워갖고 야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작년에도 얘기했고 2018년에도 얘기했고 2019년에도 얘기했고 2020년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2021년에 여러분 제가 예측이 틀려서 또 괴로웠어요 얘기 또 할 거예요 근데도 계속 버틸 수 있는 안티프레질하게 실패의 비용이 감수하고 너무 이런 괵 차이가 나는 어느 정도 그래도 망할 수 있었을 때를 고려를 해봐서 그러니까 구간이 10배 넘어가는 망하는 구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한 자리에서 9배에서까지는 망하는 게 우리가 아무리 쫄딱 망해도 망하는 거라는 거를 애초에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가우시한 기준 그 다음에 이런 선형적 기준으로 세우고 있을 때 우리는 이 기준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9배도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상한이다 그거에 대비를 하자 그 다음에 여러분 회사라는 거는 여러분이 다 회사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으면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회사라는 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보이고 있어서 생각보다 돈이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벌리는 경우가 없어요 경기를 타기도 하고 계절을 타기도 하고 어떤 유행을 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뉴스에 봤던 게 그 아모르의 페시픽이 계속 잘 나갔거든요 근데 뭐 창사 처음으로 권고사직을 권한 거예요 권고사직 뭐 15년 차 이상 대상자의 5개월 플러스로 해서 권고사직을 권한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 왜냐하면은 웅의사 부인이 아모르의 페시픽 다니거든요 저는 거기서 강연도 한 번 했었고 그냥 거기는 거기 애사심도 높고 거기 조직 문화가 되게 좋아요 거기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아모르의 페시픽은 진짜 웬만해서는 안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망하려고 지금 권고사직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측이 실패로 돌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피드백을 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건 선제적이라고는 할 수 없죠 이제 다음 차원에서 어떤 게 발생하는데 후차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거지만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뭘 봐야 되냐 리더면은 여러분은 이게 온기 때문에 곳간에 저수지에다가 뭘 항상 채워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은 회사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어? 우리 회사 곳간에 뭐가 차이나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한테 항상 말해줘요 우리가 현금 자산으로 1년치 여러분 연봉은 있으니까 만약에 다 망해도 그다음에 회생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면은 6개월간 최소한의 일만 하면서 여러분이 이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저희는 왜냐면은 직원들은 저한테 가족이고 소중하기 때문에 제 무능과 제 뭐랄까 제 불행에 그들의 인생을 뭐랄까 그들의 인생을 매달리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목표가 뭐냐 우리 회사가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건가 직원 월급의 3년 치는 정말로 누구도 못 건드리게 회사에 있어야 된다 왜냐면 3년을 했으면은 충분히 회사가 재개혁을 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재개혁에 실패했을 때 나머지를 여는 직원들이 이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회사가 리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 를 좀 따져보시는 것도 그냥 이런 거 따져본다고 막 바뀌고 그러진 않겠지만 어때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본 사람이랑 안 생각해본 사람은 유무의 차이예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백신 한번 놓은 거예요 그걸로 아 우리 회사 생각보다 심각한데 아무튼 재무제표도 봐보시고 우리 회사가 정말 왜냐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회사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저희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직원한테 다 말해줘요 최소한 망하진 않는다 그 다음에 올해 우리가 이만큼 있는 거 너네도 이런 이런 계약을 알지 않았냐 근데 그게 없어졌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없다 그 다음에 이게 줄었다 이런 거를 다 공유하면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이런 걸 다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잘되면 야 또 잘됐다 이런 거 다 말하기 때문에 항상 직원들이랑 뭔가 공유하면서 한 가족 같은 분위기 한 유기체 같은 분위기로 움직이려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정말 아우 가기 싫어 죽겠어 그렇게 회사 다닐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어떤가 CEO랑 얘기할 게 있으면 최소한 재무지표 그 다음에 이소라는 사람들이 쓰는 주주서환 공시 이런 것도 한번 봐보면서 우리 회사는 어떤 예측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괴로움이 발생할 수 있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인생이 훨씬 더 세이프 테니시 강해질 거예요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여러분이 괴로움에서 정말 1초라도 조금 더 벗어났으면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또 만나요